벤츠 벤츠 마오바오 S560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할 자작나무로 실드 실드 박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. 실드형 박스 서브오퍼 8인치에 사용할 박스를 제작 중인 작업업 모습입니다. 압착기로 2-3시간 정도 사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박스의 하울링이 없고 아주 단단한 저음을 들으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츠 S560 마오바오 2019년식 차량에 장착할 서브오퍼 박스 제작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